아 다 만들었다 면세 저 공룡 잡으러 가자 이제 죽여버려 숙련도 맥세드 맥세드인데 죽여버려 어 뭐가 없대 아까 얻었잖아 따뜻한 무피 오잉 어 이상한데 미안한데 미안한데 아 아까 만들었나 내가 아까 만들었나 내가 밤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물 내서 아 그거 개가 부하가 얘기하는 건 똑같은 똑같은 얘기 하던데 아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냥냥이가 거짓말하건가 못된 놈 거짓말하다 이 게임에서는 지금 테두랑 권랜스 밖에 안썼어요 제가 얘기한 건 몬스터 프론티어 할 땐 어떻게 빨리 먹는데 음식을 음식 빨리 먹기 기술이 있나보다 그쵸 순식간에 먹었는데 이거 예리도 칼 가는 거 그런 기술 되게 좋은데 숫돌갈기 능력 빨리 먹기도 뭐 나쁘지 않아요 빨리 먹을 일이 잘 없으니까 회복약도 좀 빨리 먹나 회복약을 좀 빨리 먹으면 좋겠다 능력치 회복약을 좀 빨리 먹으면 좋겠다 능력치 회복약을 좀 빨리 먹으면 좋겠다 능력치 우어악 안전하폰 오늘 끝났어 내가 마침 지금 테두를 마스터해 왔다 노가달 노가달 단순히 노가달 한 게 아니고 저의 스킬 업을 해 왔어요 두 개 더 무서운 거죠 스킬 업 한 거 짱돌 짜잔다 잠깐만 아 이거 영기가 되는구나 백업은 짓을 한 번 더 하네 거 연계가 되는구나 또 하나 배웠네 또 업을 했네 능력치를 그쵸? û시 멋있다 잘한다 아 근데 아픈데? 잘했는데 아파 왜 이렇게 많이 맞았지? 어우야 포자가 물기 있어? 야 회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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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터져 회복이 야 왜 안 터져 이거 야 왜 안 터져 왜 야 진짜 아니 안 터져 저거 날 낚았네 저놈이 안 터졌어 와씨 날 속였어 공격력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엄청 많이 맞았네 하지만 되지 와 저거 왜 안 터지지 저거 먹으려 하다가 되졌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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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로 잘랐는데 안 아 자 오잉? 야 이거 공격력 업이 무용이인데. 공격력이 중요한게 아니었어. 피하는게 중요한 게임이죠. 내가 이런 게임인지 몰랐어. 이번엔 잘 터졌다. 공격력이 중요하다. 공격력이 중요하다. 피하는게 중요한 게임이네 불이 좀 덜 아픈거 같긴하다 이거 화염에만 한번 버텨만 주면 괜찮은데 즉사 안나고 어디야 화염이 아 더럽게 안맞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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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터한 보람이 없는데 마스터한 보람이 없어 됐다 우와 냥냥아 또? 나 락글라고 아니겠지 어디 귀여운 냥냥이가 별일이 없지 안 보여요? 원래가 다 떨어졌어 바보 올라가서 떨어지는구나 너 무거워가지고 뭐지 누가 쐬는거지 어디 숨을때가 숨을때가 없는데 불 쏘는거 봤어 지금 어 난 룰이 있는가봐 위장북으로 살았다 아우 돌았네 어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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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오는데 어딨냐 안보여 이거 왜 안 꺼져 어딨지 어딨어 안 보여 안내를 해줘야지 알지 여기 같은데 미친가 위야 미친가 위야 미친가 위야 나 벌레 은신했다고 잠깐만 이거 왜 안풀리지 이거 왜 안풀이냐 이야 몰라 어.. 이쪽? 아이 씨 진짜.. 안 보여? 어딨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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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물기 저거 무섭네 너무 좁아 여기 싸우기가 어디가지? 아.. 이럴 아...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! 둘이 싸운다 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지금 한 번 누웠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가? 나 한 번 죽었나? 큰일 났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쩔쩔기는데? 아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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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자 올라가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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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늦지 않았어 됐지 됐지 됐다 후우 와 샷샷샷 저기 덩플이 있어 가지고 가까이 덫을 못 깔아서 예 결국 잡았네요 오 22분만에 오 죽는자 알았어 어 방어구 강화가 가능하다 와 아까 불 쏘는거 너무 무서웠어 나한테 불 쏘는거야 갑자기 한번 잡았으니까 계속 잡는거지 와 장벽 이거 단체 이거 막 기계쓰고 이러는거다 재밌는데 발리스타 쏘고 막 그러는거 있었어요 프론티아에서 막 달려가가지고 발리스타 막 쏘다가 움직이면은 막 달려가서 막 칼질하고 그렇게 하는건가 없다 수상하는거 나는 그 실제로 잡는줄 알았는데 어후 여기까지 합시다 어 힘들다 하드번 쇼될 아 그게 걔가 주는거였구나 아 이거 그것까지는 해봐야겠다 어쩐지 이게 용골이 아니더라고 저 용뼈 용뼈가 들어가네 용가리 통뼈가 들어가는구나 어 아 음 아 界長 파웁 대영 산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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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태도력에 그냥 쥐는구만 역시 태도 무쌍해 아 장비를 바꾸니까 딱 이기네 역시 몬스터 헌터는 밸런스가 아주 잘 맞는 게임입니다 장비가 안 갖춰지면 이길 수가 없어 이거 그냥 불숙성 강하구나 이건 와 자나푸 멋있네요 음 본쇼델3 하드본쇼델 저의 태도의 태도는 이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